구독! 좋아요! 빨리 살려주시기! 고생하십시오! 여기!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부터 한 번 체크해보고 야 우리 거기에서 카메라 넣어봐라. 야 이거 과수 비해 낭비야 낭비. 그렇죠? 나는... 예상하십시오. 성민도 이름바스에 다 빠져있어서... 아니 저거 너무 신경하고... 갈게요. 아이! 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롤. 하이 롤! 롤! 텐바! 하! 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삐가 올 땐 붙이게, 피곤할 땐 억울게. 자 지금 이 곳은 부터. 네. 지금 이 곳은 부터. 빅 미스텍! 예. 허리여 허리여! 네. 지금 이곳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대패 스타디움입니다. 네네. 어 근데 저희가 먹어도 되나요? 저희가 원래 시즌 1 때는 입에 손도 못 떼기 하고 입에 손대면 막 때렸는지 때렸거든요.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죠. 계단 조시만요. 계단 조시만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괜찮을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 너무 괜찮아요. 하하하하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이미 시작했어요. 아 까! 아 일로와. 선생님. 이야 이. 야 이렇게 준비를. 아니 또 막 먹게 가지고 못 먹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또 첫 시즌 시작을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이제 고기를 올려서. 맞아요. 한번 시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일단. 이야 그 완벽한 그 5mm에. 빨리 올려야 될 거 같군요. 이야 이거는.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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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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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가면. 어디에 가면. 소랑이 내는 소리를 좀 담아주세요. 이게 시즌 다 들려요 형님. 이렇게만 해도. 제가 또 이 자리에 또 소랑이를 했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ASMR. 태폐삼겹살. 아니 뒤집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언제 뒤집어야 제일 맛있을까요 형님. 공기하고 숙소 담아야 돼. 어. 오늘 여기에 숙소는 어떻죠? 여기가 지금. 지금 비닐 빈비신이라 바쁘신 것 같은데. 예. 냉면을 가위로 자르십니까 안 자르십니까? 저 Rules. 아. 저런 안맞으시네요. 잘나요? 예. 으흐흐흣. 그렇다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으흐흐흐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악 형님 꽃내 가졌어요. 아아 아아 네네네 아 자 말씀드린 순간 지금 이제 우리 선수들께서 이제 사비우의 입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 빨리 가서 저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더욱더 강력해진 우리 맞자 선수단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채널 채널 고정 Som 같지 않아 계신가요? 저는 옛날 것 같아 그래도 하라고 시켰는데 석힘 добр